이래룡 가수님의 코너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래룡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똑같이 빨간색 불구 낙마입니다. 불구 낙마. 필승. 필승. 대령이에요 대령. 네. 언제. 지금 육혜공 개병 대령 계급을 갖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계급은 받았는데 달아줄 남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핸드폰이 지금 세계적으로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날아다니고. 날개. 핸드폰을 찍어서 연락 주십시오. 요즘에 보면 하이만하게 한동안 하는 모습이 굉장히 자투모델로 다니는 모습이에요. 아 네. 캐스팅이 좀 되려고 하긴 하는데 좋은 의미로 돼야 될 텐데 이거 뭐 글쎄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 유튜브. 멋진 우리 김정자 우리 배우 내가 좋아하는 동생 정말 강산이 몇 개 변할 정도로 정말 우리 멋진 방송으로 앞으로 어 뭐 그 우리 로또 일당도 한참 만듭니다. 어우 그런거에요. 동사 좀 해야죠. 네. 전국으로 나누면서 기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또 트루토 TV 방송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로또 트루토 방송 저희가 지금 1112회차 오늘 멋진 우리 김정자 복손으로 좀 추천을 해주시게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 걸 막 그냥 출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을 내고 왔으니까 오늘 우리 전국에 시청자 여러분 정말 만족하는 번호를 뽑아서 정말 1등 번호가 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대박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꼭 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응원하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 번호가 안 나오더라도 안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또 제외수를 뽑았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보다듬어 주시면 저희가 또 깊은 또 아주 멋진 향수의 향기를 가지고 또 한번 쫙 기운을 내서 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와 말씀도 잘하셨죠. 1112회차 1등 번호의 주인공 뽑아주실 거죠? 뽑아주시죠?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네 1112회차 화이팅!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